다음 소식입니다. 메르스 같은 대규모 질병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과연 광주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취재 결과 광주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광주에만 유일하게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광주시는 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인구복지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기존 복지건강국을 인구복지국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 광주시의 공공의료정책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광주만 유일하게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5개 시도로 확대된 공공의료지원단 사업은 광주에서는 언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계에서는 광주시가 지역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질병사태나 경제력에 따른 의료질 격차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입원시킬 그러한 병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상 또는 공공의 방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새 지방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